소상공인 방송의 공익채널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상공인 방송이 공익채널로 선정된 것을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 홍보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주실 거죠? 소상공인 방송 다시 한번 공익채널로 선정된 거 축하드립니다. 소상공인 방송이 공익채널로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와,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소상공인 방송 공익채널 선정 실화? 언제나 지금처럼 재미있는 소상공인 얘기 들려주세요. 소상공인 방송이 공익채널에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벤처기업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늘 유익한 정보로 알려주던 소상공인 방송, 일 낼 줄 알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소상공인 방송 공익채널 선정 축하축하! 겉봐요. 공익채널로 선정되셨다면서요? 앞으로도 책임감 있게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방송이 공익채널로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그리고 벤처기업을 위해 좋은 방송을 만들고 계시는 소상공인 방송이 공익채널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 많은 정책정보,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주시고 소상공인들을 위해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